14.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두 나를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종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죽게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누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낌게 하는 일을 아니하미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량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량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량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소구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저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폴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저 안에서 소구한 두루베나와 두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저 안에서 많이 소구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저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욕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통격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만매하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개혁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